크리스마스 홈파티를 위한 특별한 요리 글레이즈드 폭립입니다 오늘 요리는 하루 전에 미리 준비해요 8에서 10대 정도 되는 폭립 두 덩어리를 사용할게요 심플하게 소금, 후추로만 간을 해요 폭립을 잘 씻어서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아요 불순물을 잘 제거해야 잡내가 나지 않아요 소금 3티스푼과 후추 1티스푼을 앞뒤로 뿌려요 크리스마스니까 특별히 왕관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칼집을 내서 동그랗게 만들고 실로 고정해요 모양을 잘 잡은 상태로 6시간에서 하루 정도 냉장고에서 보관해요 하루 뒤 모양이 잘 잡힌 폭립에 버터를 발라요 버터 30g을 전자레인지에 40초 정도 녹여서 골고루 잘 발라요 폭립에 버터의 풍미와 먹음직스러운 색을 입혀요 살이 많은 쪽이 위쪽을 향하도록 하고 23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1시간 구워요 폭립이 구워지는 동안 폭립의 발을 글레이즈를 만들게요 생강, 마늘, 버터, 우스터 소스, 머스터드와 위스키, 치킨스톡이 필요해요 위스키 대신 브랜디, 꼬냑, 와인, 맥주를 사용해도 아주 맛있는 글레이즈를 만들 수 있어요 사과 주스가 필요해요 사과 주스 대신 사과잼, 설탕, 꿀을 사용해도 좋아요 저는 미리 만들어두었던 사과잼을 사용할게요 요리 마지막에 뿌릴 파슬리도 준비해두면 좋겠어요 생강 1티스푼, 마늘 1티스푼, 치킨스톡 2티스푼, 머스터드 2큰술, 버터 10g, 소금 반티스푼, 위스키 반컵, 우스터 소스 1큰술, 사과잼 1큰술을 넣고 약불에서 끓일게요 처음 양이 절반 정도가 될 때까지 끓여요 1시간 후 폭립을 꺼내요 살이 많은 쪽이 아래로 가도록 뒤집어요 만들어둔 글레이즈를 골고루 발라요 앞으로 3번 더 발라야 하니 글레이즈 양을 조절하세요 150도에서 1시간 구울게요 15분마다 한 번씩 꺼내서 글레이즈를 발라요 조금 귀찮지만 여러 번 나누어 발라야 폭립이 마르지 않고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제가 준비한 폭립은 살이 아주 많지 않아서 1시간 정도 구웠지만 등심이 아주 많이 붙어있는 폭립을 준비하셨다면 2시간 정도 구워요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서 참기 정말 힘들 수도 있지만 20분 정도 식혀요 그냥 먹을게요 너네네네네네네네네네너 감자튀김부터? 완전 바베큐다 찍어서 너무 맛있어 이 폭잎은 살짝 느끼한 맛이 있는데 얘는 진짜 숯불 직화에 구운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엄청 향이 엄청 좋고 숯불향이 확 나면서 근데 되게 담박한데 되게 맛있어 되게 고소하고 폭잎을 어떻게 요리한 거야? 술? 대박 진짜 맛있어 소스 찍어 먹으면 완전 아장나 진짜 맛있어 내가 먹어본 폭잎 중에 최고야 나 이거 혼자 다 먹을래 Bilox야 그러니김부터는 보고싶어 신나 크리스 감사합니다.